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폼 잡고 조경 여러분들 장관이 언급위기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미 추는 기운 겁니다. 추가 기울었다는 이야기는 사실 위에서 정책을 펼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오랫동안 덮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거짓을 오랫동안 덮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 인물들은 영원히 여러분 이걸 덮고 자기들이 성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을 다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나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정브리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연합뉴스에서 윤 대통령 의료서비스 전문의 진로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바꿀 것이다. 전공의를 배제하고 전문의 중심 병원 진로지원 중심으로 가겠다. 이 속내를 드러낸 겁니다. 간호사법을 왜 통과시켰냐. PA 간호사를 여러분들 법제화하는 것을 왜 통과시켰냐. 전공의를 배제하고 PA 간호사 중심의 병원 전문의 중심의 병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전문의 중심의 병원이 안 되죠. 왜? 지금 낮은 수가에서는 병원이 지금도 간당간당하는데 전문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PA 간호사인데 PA 간호사도 전공의들이 배해가지고 현장 여러분들 보수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게 두 개 다 불가능한 겁니다.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될 정책 목표지만 당장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이런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 국정브리핑을 마치자마자 오전 10시 33분 정도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방송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그냥 글을 남긴 겁니다. 이걸 보면 아 이게 오랫동안 덮기가 어렵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연합뉴스에 평범한 시민들 의로를 좀 아시는 시민들이 신랄하게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거의 90% 이상 정도가 질책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 가봤습니까? 의로가 뭔지 모릅니까? 제가 간호사지만 전문의 역할이 있고 의로 현장에서 전공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PA 간호사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역할도 있고 인턴 역할이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문의가 많은 것도 아닌데 대체 어떻게 전공의 역할을 도대체 누구에게 분배한다는 겁니까? 의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1,393명이 여러분이 찬성한 겁니다. 수술실에 직접 안 가보고 의로의 행위를 안 하는 사람들도 전문의, 전공의, 인턴, 간호사, PA 간호사 이름들 법제화 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PA 간호사 역할을 하신 분들 가운데 업무 분양이 다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번에 PA 중심의 여러분들 병원을 만들겠다 하니까 그냥 대경 실색을 하는 겁니다. 말되는 이야기를 좀 해라 이야기죠. 전공의 역할을 간호사에게 주고 책임을 간호사에게 지우는 법을 만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의로계획 청사진이 아니겠습니까? 간호법은 통과됐고 임상, 협상까지 됐으니까 간호사들은 다음에 올 걸 기대하면 될 듯합니다. 여기 핵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 정부의 의로계획 청사진은 전공의가 애를 먹이니까 전공의 없으시고 PA 간호사 돼가지고 그냥 돌아가겠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의로를 아시는 분들이.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의는 전공의들이 잘 배워서 전문의가 되는데 지금 전공의들이 다 사직해버려서 나갔는데 전문의를 어디서 만들 겁니까? 진로 지원 간호사 PA 간호사는 전공의들보다도 시간 대비 급여가 3배 내지 4배 정도 높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학병원이 적자로 망하게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여러분 이게 연합뉴스에 그냥 대통령이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중에 연합뉴스에 여러분들 나온 사람들의 의견을 쫙 하면 여러분들 제가 읽어본 겁니다. 수천 개의 의견이 달린 겁니다. 대부분이 여러분 결론이 먼 거 아니까 진로 지원 간호사를 가지고 전공의를 대체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 양반들아. 이 이야기가 핵심인 겁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전공의를 대체를 할 수 없는데 무슨 전공의가 대체가 되는데 전공의가 여러분 나갔기 때문에 PA 간호사 중심의 병원을 만든다고 그런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나야. 정신 체려라. 이러기의 이야기 여러분 거의 전부입니다. 지금 대학병원에 신규 예약이 다 막혀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들의 원한이 모여서 천벌이 될 텐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신규 환자를 거의 안 받으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여기 보시면 아니 2천 명을 의과대학 학생들 정원을 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전문의 중심 PA 간호사 중심 병원을 만드는데 그럼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은 그럼 어디 가서 여러분들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 이런 병원을 만들면 전공의가 필요가 없겠네요. 아니 전공의가 없으면 전문의도 없는데 나중에 PA 간호사 중심 병원이 되겠네요. 그런데 의사 정원은 왜 정원합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머리가 있으니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전문 잡지에 나온 것도 아니고 연합뉴스에 나온 수천 개의 댓글 가운데 몇 개를 뽑아본 겁니다. 전공의를 안 뽑고 수련도 안 시키면 이제 전문의는 PA 간호사를 수련시켜서 만드는 겁니까? 그럼 의과대학은 뭐 하려고 여러분들 정원을 늘립니까? 전공의도 필요 없고 전문의도 안 만드는 건데 대체 당신이 하는 말의 뜻을 알고 여러분들 찌끄리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 대학병원의 역할이 의사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수술하는 의사들을. 그럼 전문의가 배출이 돼야 되니까 전문의의 전당기엔 전공의를 육성하는 교육하는 기관도 대학병원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간호법이 이름 요구하는 게 뭐죠? PA 간호사를 가지고 전공의를 대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수전을 통해 가지고 의사를 배출하는 기능은 어디서 합니까? 화성에서 이런 데 할 겁니까? 미국에서 할 겁니까? 싱가포르에 할 겁니까? 정신들이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의사를 어디서 배출할 겁니까? 수술하는 의사를. 대학병원의 수련 과정이 없어지게 생겼는데 어디서 할 겁니까? 도대체 관료들이 생각들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급하니까 그냥 전공의 빈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PA 간호사를 여러분들 만들어야겠다. 그런 걸 지금 찌그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간호사들도 반대가 많지 않습니까? 나이가 든 간호사들은 어떨지 모르는 젊은 간호사들의 간호사법에 좀 반대해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법적인 책임이 본인들한테 오고 배운 거가 그게 아닌데 물론 수술 여러분들 실에서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은 특정 여러분들 업무하고 관해 숙련도가 굉장히 높겠죠. 그러나 그 숙련 기술을 써야 되는 그런 기준이나 시점 같은 경우는 의사가 판단할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의로 돌아가는 걸 하나도 모르는 정책입니다. 현장을 이렇게 몰라가지고 윤 대통령께서 당직을 써봤습니까? 당직은 20대나 30대나 설 수 있는 겁니다. 40대 이상 당직 쓰면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전문의가 당직 쓰면 돈은 어디서 나와서 줄 겁니까? 돈 몇 만원 받고 당직 쓰면 누가 쓰겠습니까? 수명이 줄지도 모르고 소송 위험이 여름 야간에는 높습니다. 그냥 의사 안 하고 이러면 말겠습니다. 전공의들이 젊고 미래를 믿고 진짜 푼돈에 열심히 당직을 쓴 겁니다. 전문의들도 돌아가는 미국은 의로비가 엄청 높은 거니까 가능한 겁니다. 전문의들로 돌아가려면 이제 의로비를 왕창 높여야 되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이 그 나이니까 당직을 쓸 수 있는 것이고 전문의들 보고 이러면 당직 쓰면서 일하라고 하면 떠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다 이야기.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수련 체계에서 인턴 전공의 전문의 여러분들 전임의 체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게 톱니바퀴처럼 다 돌아가는 그런 일종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깨하더라도 굉장히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리 무지막지하게 하면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국정브리핑이 여러분들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내놓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니 여러분들 이걸 끝까지 언제까지 여러분들 숨기고 우리가 잘한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연설은 역대 최고였습니다. 3차 진로기관을 전문의 PA 중심으로 채우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전공의 인턴이 얼마나 멀어 보였으면 저런 말을 할까요? 싼 월급에 군소리 없이 야간 당직도 하고 있으니까 그냥 핫바지로 보이나 봅니다. 슬프고도 안타깝습니다. 앞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이야기의 핵심은 전공의가 없으면 PA 간호사로 채울 수 있는 게 별 큰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밑천이 완전히 드러난 거죠. 지금도 의료를 망가뜨렸는데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작정을 했네요. 간호법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병원을 간호사 중심으로 개편하는 발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청도 검찰 수사관 중심으로 개편하죠. 법원도 법원 공무원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회도 국회 보좌관 중심으로 개편하고 뭐 딱 맞나지 않습니까? 상급종합병원에 전공의를 두지 않겠다는데 어떻게 전문의를 많이 배출하겠습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했으면 내가 방송을 지금까지 안 했겠죠. 하는 이야기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야 어떻게 나라에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렇게 당당하게 여길까? 아직도 의료계의 신실을 하나도 모르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없이 어떻게 전문의가 나오고 전문의 중심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의과대학 교육 붕괴 상태고 내년 의과대학 졸업생 없습니다. 이학이 등록급으로 학생들 모두 유급입니다. 휴학 확정된 것 아닙니까? 이대로 내년에도 계속 휴학에서 수업 거부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인턴 배출 안 되고 본과 여러분들 의사들 배출 안 되는 것이고 당연히 전공의가 배출 안 되겠죠. 전문의가 배출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전공의를 키워야 전문의가 되고 전문의 중에서 교수가 나오는 건데 지금 전공의가 다 도망가서 연세적으로 전문의도 없고 교수도 다 사직하고 나갔는데 당장 내년에 교수 왕창 늘리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전문의 왕창 뽑으면 된다라고 전공의 없으면 간호사로 대체하면 된다는 윤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론 잘 이야기했네요. 전문의 왕창 뽑으면 되고 교수 왕창 뽑으면 되고 전공의 없으면 간호사로 다 대체하면 되고 그거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의 요지는 말이 좀 되는 이야기를 하고 살자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가 바보 천치가 아니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말. 말 같다는 이야기를 해야 권위도 세고 위신도 쓸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전공의가 수련을 받아야 필요소 전문의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네요. 지금 전문의랑 피해의 간호사로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2천 명 정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아예 간호사 1만 명 정도를 정원하면 돌아갈 텐데 의과대학 정원을 왜 늘리는 겁니까? 이분 말씀을 들어보면 수련 시스템으로 아예 망가뜨리겠다는 거네요. 수련 시스템이 망가지게 되면 전문의가 어떻게 수술하는 의사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우선 생각을 좀 해야 되잖아 사람이 생각을. 짐승과 이름 인간이 뭐가 다릅니까? 사람은 생각하잖아 생각을. 말을 내뱉기 전에 전공이 없는 전문의가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예요. 인턴이 없는데 이러면 전공의가 또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입니다. 본과 의대생들이 이러면 국가고시를 안 보는데 어떻게 이러면 인턴이 나오겠냐 이야기입니다. 전공의를 대체했으면 대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냐 이야기입니다. 전공의가 없어지게 되면 그냥 수련 과정 자체가 없어지는 건데 수련 과정이 없어지게 되면 의사 자체에 공급이 안 되는 그럼 의사 수업을 할 겁니까? 아프리카에서? 정신나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나오는 게 다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 일하는 사람들은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되고 자기 말이 다른 사람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설득 가능해야 되잖아. 납득 가능해야 되고. 도대체 교육들을 다 어떻게 받았는지 한심하다 여러분들 못해가지고 기가 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다 여러분 드러난 거 아닙니까? 피해의 간호사를 전공의로 대체한다. 전문의 중심으로 간다. 그런데 전공의는 그렇게 불필요하다. 수련 제도 같은 게 필요 없다. 지금 여러분 돌아가겠죠. 그럼 다음 아이들은 뭔가 수술하고 의사가 없어지는 거죠. 제가 교과목을 자세히 안 봤지만 간호사가 배우는 거 하고 여러분들 그다음에 다르지 않습니까? 의사가 배우는 것. 그리고 피해의 제도라는 것도 미국에는 다른 출액이 있지 않습니까? 간호사의 일정한 여러분들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대학원에 가서 고속을 듣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가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